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제가 너무 아끼는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희 팀장님을 오래오래 보실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점점점점 실력이 늘고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출판으로서 컨텐츠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거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공부가 되는 어떤 컨텐츠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전달해 줄 그런 우리 팀장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특강이거든요 번역도 너무 잘 됐고요 원서도 저는 진짜 이 책 자체가 컨텐츠 말고 이 하드웨어 하드카피 책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디자인 많이 보는데 너무 세련되게 나왔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번역서 원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원서 읽을 때 힘들잖아요 그쵸? 그때는 저희 더비가 특히 제가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에서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시고 안 되시면은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상단 고정 댓글에 영어 독립 단어에서 이 4천 개를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영어 뇌가 트이는 경험이 아 이런 거구나 진짜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가지치기가 이렇게 빨리 재밌게 잘 될 수 있고 있구나 이거를 한번 온전하게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특강 몇 강이죠? 27강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원칙들이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아니면 잘못을 지적할 때는 간접적으로 하라 이게 다 이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냐면 그 대 카네기는 상대방의 저항감을 낮추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설득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들었을 때 대부분 방어적으로 나와요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적으로 나오고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반발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대 카네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원칙들을 한번 역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나는 생각이 잘 안 떠오르네 역발상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친 듯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역으로 적용하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썰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상상스케어 커머스팀에 철한CP님이라고 계십니다 CP가 이제 치프 프로젝서는 아니고 이제 콘텐츠 프로젝서라고 이제 저희 뭐 상세페이지라던가 카드뉴스라던가 블로그 게시문 이런 것도 지금 철한CP님이 다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분이 처음 입사했을 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좀 적응하는데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 결과도 별로 잘 안 나오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콘텐츠 퀄리티에 대한 지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셔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인간관계론을 읽지 않았을 때였어요 엄청 큰 문제네 엄청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팩폭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데이카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적할 때는 간접적으로 해라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냥 저는 다 얘기했죠 이거 틀렸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뭐라고 했냐면은 딱 글을 보고서는 이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고 보고서 이렇게 한번 봐달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거 대표님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기억나요? 또 썰 끄집어내면은 옛날에 피드백방에 제가 진짜 이게 과장 없이 제가 충희 팀장님이 이렇게 때렸다고 쳐요 근데 충희 팀장님이 혀로 우리 다른 동료들한테 괴롭힌 거는 어떤 인생에서 우리가 데미지로 환산했을 때 제가 충희 팀장님을 이렇게 때려서 데미지가 10이라고 하면은 충희 팀장님이 그 혀와 손가락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준 데미지가 한 천 정도? 그래서 저는 그때가 주말이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소통이 활발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러니까 충희 팀장님은 여러분 진짜 진짜 이거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둘 다 마음에서 울어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 충희 팀장님이야말로 인간관계로 알고리즘 뇌에 넣어서 업데이트 한 케이스 진짜 이거는 업데이트 케이스에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을 때 이랬다니까 진짜 이랬어 이게 여러분 말장난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례 뭐 보여드려야 되지가 아니라 저는 왜 충희 팀장님 얘기가 이렇게 재밌고 저한테 공감이 많이 되면은 옆에서 다 직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집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충희 팀장님은 너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돼요 이 책은 계속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팩폭을 막 날리잖아요 그런데 이 철안시피님은 놀랍게도 그거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훌륭하네 훌륭하죠 근데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어땠냐 뭐 제 생각도 얕았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 끝이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 들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 입장에서는 계속 도와주고 싶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팩폭으로 도움을 드렸죠 도움을 드리는데 철안시피님은 그걸 또 다 받아들이고 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데이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읽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불사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친구한테 이르면 안 됐었는데 이제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약간 철안시피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팩폭 날리는 걸 다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델 카네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팩폭을 날리면 사람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해서 하라는 게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도 철안시피님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미친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다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매년 동료 피드백을 해요 제가 그 동료 피드백 철안시피님께 드린 동료 피드백을 뭐라고 썼냐면 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동료를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철안시피님을 꼽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정도예요 아 훌륭한 피드백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일카네기가 하지 말라는 거를 했는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역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미친 듯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피드백 수용 능력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는 책이 또 유연함의 힘이잖아요 유연함의 힘에서 이제 피드백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받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대놓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피드백 받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래도 가서 피드백을 구하라 그냥 그냥 피드백 수용 머신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요 여러분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집합은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피드백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저는 사실 유연함의 힘 책을 볼 때는 머리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왔는데 이게 또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철안시피님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느낌이 진짜 좀 제발 온전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이런 피드백도 깨닫고 오메가 설득법도 깨닫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깨달은 다음에 살면서 적용하면서 열심히 사시죠 그럼 기회의 문제지 기회가 딱 여러분 인생의 접점이 이렇게 딱 진짜 도킹이 되는 순간 잘 돼요 이게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희 팀장님이 진짜 폭풍 성장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몇 년 앞서서 수능 공부했는데 저도 연고대 가보려고 서울대 가보려고 했는데 저는 못 갔는데 충희 팀장님이 결국 간 거라고 그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 정도 가는 게 연대 저랑 똑같이 공대니까 연대 신소재 공학과 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그게 IQ만 하러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예습 복습도 잘해야 되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그래도 빡세게 해본 사람인데 기회를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질은 있지만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어 특히 이런 인간관계 능력이 너무 뭐라 그럴까 낮아 너무 낮아 그러니까 대화도 너무 서툴고 안타깝지만 자기가 대화를 잘 못한다는 걸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메타인지 낮은 거 내가 막말을 하고 있는 걸 몰라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케이스가 우리 충희 팀장님 케이스가 진짜 화면 뚫고 나가기를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저희가 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10개 찍으면서 요 각도 조각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요 느낌을 아 나도 저런 케이스인데 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바뀌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회사 출판팀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출판팀의 리더기 때문에 우리 충희 팀장님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정말 충희 팀장님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찍으면서도 저도 피드백을 많이 줬어요 왜 나름 또 저랑 오랜만에 찍는다고 긴장도 되고 이것도 막 이만큼 준비해왔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 이거 뭐냐 이거야 이거 뭐냐 이래요 뭐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관계로는 심화 하나 넘어가면은 비난하지 말라 직설적으로 말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충희 팀장님이랑 저랑은 합의가 된 사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그 고속도로가 있고요 자기부상 열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로 그 레일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둘러 말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느린 거고 우리는 티키타카 빨리 우리는 노루패스 해야 되는 사이란 말이에요 2대1로 빨리 주고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막 우리가 친하다고 맨날 욕설을 하고 맨날 막 때리고 저는 안 그래요 오히려 충희 팀장님이 저한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저는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저한테 가깝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막 저한테 막 하는 것 같고 저는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지 근데 그게 이제 되고 나니까 저희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진짜 현장에서 직관을 하면서 다 지켜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도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 제가 인간관계론을 계속 특강을 찍으면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왜 인간관계로는 배웠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정말 실사례가 우리 충희 팀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같이 찍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충희 팀장님의 과거를 지금 이렇게 봐도 너무 정말 대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충희 팀장님의 퓨처 셀프 미래가 제가 회사의 같은 식구로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성장의 그 온전한 맛을 너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느낀 게 저도 많아요 그럼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순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빨리 이제 뇌를 굴리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충희한테 잘못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에피소드 들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맨날 충희 생각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얘가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또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아팠을 게 있으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다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 또 센세이셔널 책 이런 거 읽어보면 여러분 믿는 사이에서 손 꼭 잡으면은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진짜 안드로메디아로 올라가요 진짜 손을 잡음만 하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잡으면은 손 잡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촉각의 힘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충희 팀장님이 지금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내 손을 왜 잡지? 근데 저는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아낀다고 했지만 분명히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게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미안한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박사님하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다 약간 천안치피님하고 비슷해요 다 감사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면은 오히려 저를 배려해야 되죠 왜? 팀장 해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장이랑 창업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그 트리에서 아랫부분에서 10명 15명 때문에 힘든 건데 50명 100명 트리에 꼭대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리더가 돼 보면은 여러분 진짜 리더가 이해가 돼요 아 다 사람들의 리더 욕만 하는데 리더는 진짜 무게가 진짜 짓누르는구나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깊은 얘기를 또 대표님이랑 찍을 때 고대표님이랑 찍을 때는 다른 티키타카가 있는데 충희 팀장님 왜냐하면 고대표님이랑 찍을 때 거의 제가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제 충희 팀장님이 준비한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과 비슷한 부분은 적용하면서 반성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7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8, 29, 30 남았네요 그렇죠? 네 2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